캐쥬얼 플래카 5발짜리로 악세사리가 버티칼 그립이거든요. 버티칼 그립으로 준비하고 스왑 스피드 스왑 스피드 교체속도 라고 하면 되나? 그리고 랠릭은 그렇게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찾구요. 스킬은 제가 바꿨어요. 스크린샷하고 다르게 벨로시티를 다 줬었는데 이걸 찍으니까 플래카가 되게 안 맞더라구요. 그래서 이걸 다 빼고 나머지는 플래카 딜을 좀 많이 힘을 준 빌드로 찍어봤고 시작하죠. 바로 착수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장자리 있죠. 가장자리 돌면서 점프 좀 많이 해주면 약간 바보가 되거든요. 제가 폭주를 하면 좀 어려우니까 쉴드 받을 때까지 기다릴게요. 쉴드 돌아오면은 아이고 쉴드까지 다 까버리고 아 도망갔어 제가 너무 위험하게 놀면은 점프를 좀 많이 뛰어두세요. 점프 뛰면 많이 안전하니까 잡았다.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구요. 자 한번 떠잡아보볼까? 재밌는데? 재밌잖아. 망하면 어떡하지? 비켜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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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봐. 오케이, 좋았어. 딜 잘 들어갔어. 바꿔야지, 그래. 쉴드 받을 때까지 한번 기다릴게요. 점프 점프 이렇게 해주면은 애들이 잘 못 때려요. 안준이 쉴드 그냥 쏴버릴까? 받았다. 같이 죽어버렸네. 어? 얘 이상해졌어. 꼼지랄게 막. 아이고, 이거 잡아야돼. 잡자. 잡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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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. 음. 좋았어. 만족. 아, 또 잡고 싶은데? 한번 또 해볼까? 아, 그건 좀 개인적으로 즐길게요. 여기까지. echt. recording?